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귀족수술이란 무엇인가에 말씀을 드리면서 동양인의 이렇게 납작한 얼굴을 서양익내 장두형인 입체적인 얼굴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얼굴에 꺼진 부분을 윤기시켜서 입체감을 주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형수술로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이마를 볼록하게 하고 v라인을 했는데 서구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던가 연예인처럼 예뻐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코 옆 꺼짐 팔자 꺼짐이 있는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코수술을 4번이나 하였습니다 현재 코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뭐라고 하나 코바닥이 꺼져 있습니다 콧구멍 아래쪽 콧날개하고 팔자주름이 만나는 부분이 꺼져 있어서 코기둥이 하고 인중이 만나는 것이 꺼져 있어서 정말 안 이쁩니다 그쪽 코 바닥이 꺼져 있는 것을 올리는 게 귀족수술이나 고양이 필러 비숭각 필러 비주 필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처진 인중이 된다는 귀족수술 부작용 고양이 수술 부작용을 후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중이 짧지 않고 약간 긴 편인 것 같은데요 코 바닥이 올라오면 인중이 이렇게 더 길어지지 않을까 현재 만족스러운 코가 더 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란 선의 코 바닥이 빨간 선의 입보다 꺼져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 선의 턱 끝도 저렇게 있으면 약간 돌출입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난번 단두영 장두현 연예인 얼굴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양인은 빨간 선이 튀어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노란 선과 파란 선이 귀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얼굴에서 코 바닥이 꺼져 있다고 노란 선을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하늘색의 코끝은 낮아 보이게 되고 인중이 길어지고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흡사 원숭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쌍꺼풀 수술에서 눈이 커지더라도 눈썹이 내려와서 이 커진 눈매가 시원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코 수술에서도 코를 높이면 코가 들리고 인중이 길어지고 콧볼을 축소하면 코가 들리고 인중이 길어지고 귀족 수술하면 코가 들리고 인중이 길어지고 인중을 축소하면 코가 들리게 됩니다 코 바닥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오면 보라색 화살표 코끝이 낮아져 보이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콧볼이 퍼지게 되는데요 코 수술로 코끝이 묶여있는 상태라면 묶여있는 상태에서 콧볼이 퍼지게 되므로 전체 코 모양이 노란 라인처럼 보이면서 콧볼에서 녹색 화살표 부분으로 꺾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 귀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코도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앞으로 돌출이 되어야 바닥도 올라가면서 코도 같이 올라가 예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술이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 코 성형술인데요 귀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인중도 짧아지고 코끝도 올라가서 서양인 비숭각 연예인 비숭각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눈 성형술은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 한 종류였습니다만 현재는 눈매교성술이라는 것도 있고 앞트임 뒤트임 풀트임 밑트임 뭐 여러가지 큰 눈매를 가질 수 있는 성형수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코 성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콧대만 실리콘으로 이렇게 딱 높여서 굉장히 우악스럽고 남성적인 코를 만들었는데 약 20여 년 전부터 코끝 성형술이 코 수술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콧대와 코끝 성형이 현재는 코 수술에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비숭각 수술, 인중축소술을 복합 적용해서 무용인중축소 패키지 코 성형을 개발하여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형수술의 진보에 대해서는 차차 동영상을 올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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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